유명인 꿈은 많은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꿈 중 하나로 무의식 속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인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특별한 재능이나 성취를 가진 인물들로 꿈 속에서 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피로나 감정,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인 꿈은 개인의 자아, 욕망, 성취감,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꿈의 내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명인 꿈의 이유와 해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의미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명인 꿈의 상징적 의미 유명인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욕망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꿈입니다. 유명인은 보통 성공, 인지도, 능력 등을 상징하며 이들은 꿈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명인 꿈은 주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감춰진 욕망, 또는 사회적 관계와 연결된 심리를 반영합니다. 유명인들은 대체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꿈 속에서 유명인을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은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유명인과 대화하는 꿈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성취와 인정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명인과 대화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스스로를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과 함께 일하는 꿈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꿈 속의 유명인과 함께 일하는 상황은 현재의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더 나은 성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명인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이상적인 자아나 롤모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본받고 싶은 특정한 특성이나 능력을 반영합니다. 유명인처럼 행동하는 꿈인은 꿈을 꾸는 사람이 그 유명인의 특정한 특성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자신감이나 운동선수의 끈기 등을 동경하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자신을 격려하는 꿈인은 현재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믿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유명인의 격려는 꿈을 꾸는 사람의 무의식이 보내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유명인 꿈은 때때로 사회적 압력이나 불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명인은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요소들이 꿈에 반영되어 유명인과의 만남이나 상황이 불안과 압박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 앞에서 당황하는 꿈인은 꿈을 꾸는 사람이 사회적 기대나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명인 앞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는 상황은 현실에서의 불안감이나 자존감의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에게 무시당하는 꿈인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거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 꿈은 또한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한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명인과의 상호작용은 꿈을 꾸는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 소통의 갈증, 또는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합니다. 유명인과 친구가 되는 꿈인은 꿈을 꾸는 사람이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명인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싶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과 갈등하는 꿈인은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거나 특정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유명인과의 갈등은 자신이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우연히 만나는 꿈인은 현재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유명인과의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며 지금의 노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명인과 데이트하는 꿈인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유명인과의 데이트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또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조언을 해주는 꿈인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인의 조언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유명인이 자신을 칭찬하는 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유명인의 칭찬은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공연하거나 연기하는 꿈인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유명인의 공연은 주목받고 싶은 욕구 또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사례 1 유명인과의 대화 DC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유명한 사업가와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사업가는 DC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꿈은 DC가 현재의 상황에서 격려와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나타낸 것으로 꿈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유명인과 함께 일하는 꿈 DC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이 널리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유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가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싶은 강한 욕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DC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유명인에게 무시당하는 꿈 FC는 최근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유명한 연예인에게 무시당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현재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FC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명인 꿈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단순히 유명인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숨겨진 욕구와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인 꿈을 꾸게 되는 이유와 그 해석은 각 개인의 상황과 심리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꿈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인 꿈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무의식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자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연예인이 되는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나쁜 소문에 시달리게 되어 신변이 외로워질 수 있어 행동을 조심해야 함을 암시하는 꿈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기쁜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밖의 애친구나 애인을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가수를 만나 기뻐하는 꿈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며 좋은 소식이 들리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꿈 귀인이나 실력자의 도움으로 소망하던 바를 이룰 수 있게 되고, 복권이나 추첨에 당첨되어 뜻밖의 횡재로 큰 돈을 얻을 수 있다. 이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고 한다. 배우가 말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연예인이 집에 손님으로 온 꿈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며 나를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연예인과 키스하는 꿈 그동안 자신이 끝매점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오랫동안 자신이 고심했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유명 연예인 유명인과 식사를 같이 하는 꿈 꿈 속에서 탤런트나 배우 등 유명인과 식사를 함께 하였다면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이 사회자의 소개를 받거나 그와 동일시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유명인 만나는 꿈 꿈에서 유명인을 만나는 것은 좋은 만남을 상징하게 된다.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명한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꿈 누군가와 동업하게 되어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꿈이다. 어떤 문제의 친구와 함께 협동하여 이를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군가와 공통 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게 되면 꽤 만족스러운 선거와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 유명인의 집에 초다 받는 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것을 암시하는 꿈 창문안을 유명인과 악수하거나 키스하는 꿈 당당히 이리 성사단 기별을 듣거나 명예가 직접 주어진다. 현직 대통령 만나는 꿈 대통령의 상징은 권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는 꿈은 앞으로 삶에 있어서 권위자를 만나게 되는 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연예인과 싸우는 꿈 동료나 애인과 싸우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사와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대신해 키스를 하는 꿈 명예를 얻게 되거나 자기와 관련된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유명 연예인에게 꽃다발을 주는 꿈 생각지도 못했던 말썽이나 피해 트러블을 입게 되는 꿈이다. 즉, 다른 사람과 연관된 일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소한 일이 원인이 되어 구설수에 오르거나 시비 등의 트러블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할 것 유명인의 사인을 받는 꿈 성적이 오르거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안아주는 꿈 승진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과 입맞춤 키스하는 꿈 실제로 그런 유명인을 만나게 되거나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명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지켜보는 꿈 앞으로 흥이 나고 즐거운 일이 생길 징조로 진행하고 있는 일에 성취나 귀인의 도움을 얻을 징조이다. 유명한 목사와 함께 걸어가는 꿈 어떤 지도자나 학자와 같이 덕망 있는 사람과 접하게 되거나 감명 깊은 책을 읽게 될 징조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관중 앞에서 외국 배우와 연예인이 함께 공연을 하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의 광장에서 연극과 명화 감상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이 용으로 변해 승천하는 꿈 온수 대통하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 연예인 꿈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과 그 연예인이 마치 연결이 된 듯한 기분이 들고 난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꿈은 귀인을 만나게 되는 꿈이라 한다. 아니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명인사로부터 초대장 또는 명함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꿈 유명인사로부터 초대장 또는 명함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꿈을 꾸게 되면 상사나 윗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능력을 인정바당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게 될 짐조다. 유명 음악인 또는 인기 가수와 데이트를 하는 꿈 인기 있는 직업을 갖거나 인기 작품을 쓰거나 인기 가수의 레코드를 구입하여 듣게 될 꿈이다. 유명한 배우의 옷을 입는 꿈 인기인의 지도를 받거나 협조를 얻어 그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즉, 상사나 윗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재능이 생기게 되어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유명 배우와 데이트하는 꿈 인기인이 되거나 자신을 과시할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자신이 유명인 연예인이 되어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는 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현실의 욕구 불만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명인과 대화하는 꿈 자신의 숨겨져 있던 재능을 찾게 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일이 잘 풀려서 영성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 나오는 꿈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거나 본인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연예인을 보는 꿈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될 일이 생기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연예인과 같이 나란히 걷는 꿈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나 열망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유명인사나 정치가 혹은 우서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꿈 직장 상사 윗사람의 도움으로 부귀 영화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에게 금이나 보석을 받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며 재물이 생기고 경사가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저명인사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꿈 집안을 일으킬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꿈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본 꿈 평소 소망하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며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생겨 기분이 좋을 것을 암시하는 꿈 자신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꿈 현실 도피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하는 꿈이다 텔레비전으로 유명 연예인을 보는 꿈 현재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꿈의 속이다 유명한 정치가와 같이 동행하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하는 일에 새로운 기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꿈이다 귀인, 협조, 조직, 공동체 등을 상징하는 꿈이다 귀인, 협조, 조직, 공동체 등을 상징하는 꿈이다 귀인, 협조, 조직, 공동체 등을 상징하는 꿈 Lloren